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역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키우고 있는 백봉인데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노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잔디밭 땅의 기운 받으라고 이렇게 지금 밖에 내놓고 있는 아이인데요. 워낙 작년에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백봉이었기 때문에 줄기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기는 하지만 수영이 예쁘게 잡히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수영 잡아준다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시시각각 어떻게 자라면서 또 조금씩 모양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대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나무젓가락 이용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세워주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 이렇게 좀 바닥으로 내리꽂는 모습이어가지고 위에서 볼 때 이렇게 좀 예쁜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수영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름에 많이 좀 수영이 틀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 봄에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금 백봉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네 올레 왜냐하면 이렇게 그 꽃대로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품종 중에 하나가 백봉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꽃대가 하나 여기서 또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네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두 개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두 개가 나왔어요.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백봉은 입장도 두툼하고 두껍기도 하고요. 입꽂이를 하고 싶어도 이런 입장 하나를 떼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장점을 상처 없이 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입꽂이는 너무 잘 되지만 또 입꽂이를 또 하기가 어려운 품종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 이 꽃대를 이용해서 입꽂이를 해주면 입꽂이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꽃대를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키워주셔야 돼요. 이 꽃대가 한번 올라올 때에는 물도 좀 충분하게 주시고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영양 조금 섞어서 물주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입장이 통통하게 올라올 때 클 수 있을 만큼, 키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입장에 이렇게 꽃대에 붙어있는 입장 다 떼어가지고 입꽂이도 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꽃대를 이렇게 잘라서 생장점이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잘라서 그대로 뿌리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기의 영양분도 먹으면서 입꽂이 이 사이에서 또 자구들이 또 튼튼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꽃이 피기 전까지 키우시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면 꽃이 이제 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꽃대 자체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대로 번식을 할 수 있는 이런 품종들은 꽃대가 쭉 올라올 때까지 계속 키워주시고 꽃이 피기 전에 잘라서 입꽂이를 하시거나 이제 삽목을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백봉은 굉장히 햇빛도 좋아하는 다육이에요. 지금은 초록한 색이 굉장히 진하지만 가을이 되면 훨씬 더 핑크색감으로 예쁘게 색감도 볼 수가 있는 다육이 품종이고요. 물도 좋아하는 품종이 백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얼굴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얼큰이 다육이에요. 그래서 물 줄 때는 물 아끼지 마시고 한번 물 줄 때 정말 풍성하게 물을 주면서 키우시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저면 관수로 물을 주시는 게 좋겠죠. 은근히 이렇게 입장에 하얀색 백분가루가 굉장히 많이 끼는 그런 다육이잖아요. 이런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동형종에 속하는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 전에 지금 꽃대를 지금 물었지만 이제 여름에는 더워지면 이제 휴면기를 갖게 되는 다육이 품종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워지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물을 주시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제 한여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습도가 높은 장마기간이 될 때에는 물 주기는 그 전부터 서서히 멈춰주시고 장마기간에는 단수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다육이들이 이제 얼굴이 큰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런 목대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생장점을 조금 건드려주거나 하시면 굉장히 또 자구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입꼬지도 잘 되지만 여기 이제 목대를 하나를 제가 잘라줬던 자리인데요. 이렇게 입꼬지가 되면서 줄기에 이렇게 자구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줄기 하나가 사이에서 너무 약해가지고 여기를 잘라줬었거든요. 줄기. 줄기 끝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얼굴이 하나가 나왔고요. 이 밑에서도 지금 자구가 올라온 건데 같이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목질화된 부분에서는 꽃대가 잘 이제 그 자구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 지금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성장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굉장히 잎이 초록합니다. 그리고 목대도 굉장히 초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다져진 다육이 백봉을 제가 이제 키우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농장에 갔을 때 농장에서 밭대기로 정말 그냥 땅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백봉이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백봉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냥 밭에서 바로 뽑아서 바로 뽑아서 받았던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여름에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키우면서 굉장히 짱짱해졌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참 이렇게 좀 웃자람이 있었고 입장과 입장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던 백봉이었는데 지금은 자리 잡고 얼굴도 야물어지고 이렇게 꽃대까지 올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백봉은 너무너무 매력 있는 품종이고요. 또 이제 좀 튼튼하게 비교적 너무 어렵지 않게도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초보 다육맘님들께서도 부담없이 한 분 정도는 도전해보셔도 좋을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유 네 이렇게 젓가락 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수영 좀 잘 잡혀가지고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얼굴에 비하면 화분이 정말 작지요. 더 큰 화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요 아이들 꽃대 조금 더 키워가지고 입꽂이도 할 거고요. 입꽂이 꽃대로 입꽂이 할 때 가능하다면 조금 몇 개 입장들 더 떼가지고 같이 입꽂이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백봉이었습니다. 제가 꽃대 저 잘 키워가지고 입꽂이 할 때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